자연과 마법이 공존하는 환상의 세계 엘리샤 지금 이곳은 전설을 기리는 기사단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목장에서 말을 돌보고 함께 연습을 하여 레이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레이스 중에 말과 한마음이 되어 장애물을 멋지게 뛰어넘고 박차가 뛰어넘고 박차를 모으며 급한 커브길을 슬라이딩으로 미끄럽게 빠져나갑니다 2단 점프로 높이 올라 지름길을 발견하고 절벽에서는 글라이딩으로 멀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람의 흔적을 따라가 거리를 좁히고 모아두었던 박차를 사용하여 더 빨리 달려보세요 1분 1초를 다투는 숨막히는 집주 승부를 뒤집는 다차려인 마법과 치열한 몸싸움 위기를 헤쳐나가는 화려한 액션 라이딩 끝없는 모험이 펼쳐지는 이곳 지금 엘리샤는 당신의 활약을 기다립니다 말과 나의 이야기 엘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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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